네, 안녕하세요. 베이슨입니다. 자, 우리 Today is a 27th of July. 우리 Monday class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시작! So, I brought a Mozart CD for you. 가 될 거예요. 자, 일단은요. Do you listen? Not to me? 근데요. 음악을 하면은 Do you listen to music?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Listen to music인데 일단은 이 음악이라고 할 때 뮤직보다는요. 뮤직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들으실 거예요. 뮤직이 아니고 뮤직, 뮤직, 뮤직 이렇게 사운드를 들으실 거거든요. 뮤직이 아니고 뮤직, 뮤직, 뮤직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뮤직, 뮤직 가지 맙시다. 자, 그리고 이 뮤직이라는 녀석이 간혹 가다가 약간 뮤직이라고 사운드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뮤직 아니면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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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 두 가지 사운드가 날 거예요. 누 뮤직, 누 뮤직, 누 뮤직, 누 뮤직. So, listen to music인데 간혹 가다가 제가 가끔씩 얘기했었죠. 우리 인터넷 사운드가 인터넷 사운드가 낼 수가 있는 것처럼 Listen to music이라고 할 때 간혹 가다가 이게 T 사운드가 날아가면서 Listen to music, Listen to music, Listen to music 이런 식으로 해서 Listen to 사운드가 Listen to 사운드로 변하기도 하니까 이거 Listen to랑 Listen to 두 가지 사운드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Sweetheart, Listen to me. Sweetheart, Listen to me. Sweetheart, Listen to me. 그래서 이런 식으로 Listen to가 Listen to 사운드로 변할 수 있으니까 이거까지 같이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when은 뭐 할 때죠? 그래서 너가 공부할 때, 그래서 you study 할 때 뭐예요? 너 음악을 듣니? 가 되는 거죠. So, do you listen to music when you study, Taylor? 근데 이거 스터디도 괜찮겠지만 했다면 TPK 사운드가 만들어지니까 스터디 사운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보단 스터디 사운드를 만들어줍시다. 자, 그래서 do you listen to music when you study, Taylor? 이거 한 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listen to music when you study, Taylor? 한 번 더 시작. do you listen to music when you study, Taylor? 했더니요. yes, I like to listen. 해서 나 듣는 거 좋아해. 라는 얘기인데, I like to listen. 근데 뭐를? Classical music 듣는 걸 좋아해. 대체적으로 Classical이라고만 해도 괜찮아요. Classical music까지 가져도 나쁘지는 않고요. Classical 자체가 Classic music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Classic music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 녀석이 클래식이 아니에요. 클래 할 때 턱이 엄청나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식이에요. 그래서 클래식이 아니고 클래식의 느낌. 그래서 클래식 가지 말고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클래식이라는 녀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그 고전적인 이라는 뜻만 알고 있는데 이 고전적인이라는 뜻 말고도 전형적인이라는 뜻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클래식이라는 녀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그 고전적인 그런 것만 알고 있지만 클래식이라는 녀석이 또 전형적인 이라는 뜻으로도 활용이 되니까 두 가지 뜻을 같이 알아두세요. 클래식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클래식이죠? 클래식.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클래식. 시작. 클래식. 한 번만 더 시작. 클래식.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운드 나는 게 좀 혼동하시는 게 뭐냐면은 기초적인이라고 할 때 베이직이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베이직이 아니고 베이직이에요. 식. 베이직이 아니죠. 베이직이죠. 베이직. 베이직까지 말고 베이직 사운드 만들어 줍시다. 베이직. 베이직 사운드요. 베이직 아시겠죠? 그래서 베이직까지 말고 베이직. 클래식. 요거 조금만 주의를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예스, I like to listen to classical music까지 되는 거죠. 요거 한 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예스, I like to listen to classical music. 한 번 더 시작. 예스, I like to listen to classical music. 했더니요. 자 일단 다 할 수 없어. 한 번 보여요. I can. I can. I can. 사운드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많이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can 아니면 can. 이런 식으로 살짝 늘어질 거다. 그래서 can 아니면 can. can 아니면 can. 이런 식으로 사운드 나죠. 베이직이 웨이도. 베이직이 웨이도. 베이직이 웨이도. 베이직이 웨이도. 그러니까 I can't listen to anything인데. 자 부정에서의 anything은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긍정에서의 anything은 어떤 것도 약간 좀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죠. 근데 어떤 것도 듣지 못해라는 얘기죠. 근데 with words. 단어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any song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with words 라기보다는. 일단은 lyrics라고 리 하고요. rig이에요. rig. 그래서 리릭이 아니고 lyric. 그래서 리릭이 아니고 리릭보다는 리이익. 이렇게. 이렇게. 리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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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싸운다나요. 그래서 리릭이 아니고 리릭스에요. 리릭스. 이게 듣기가 좀 어렵죠. 리릭. 그래서 리릭이 아니고 리릭이죠. 리릭. 리릭. 리릭이 아니고 리릭이에요. 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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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가사라고 할 때. 리릭스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가사라고 대면은 그냥 가사지만. 어차피 가사들이기 때문에 lyrics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거든요. 복수 취급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lyrics가 되는 거. 이거 좀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리릭이 아니고 뭐라고요? lyrics. 이거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갈게요. 시작. lyrics. 시작. lyrics에서 사실 단어가 있는 보다는 가사가 있는 노래라고 하려면은 with lyrics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EBS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뭐 제가 할 말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단어는 words에요. 아, 단어들이죠. 여기서 words죠. words. 그래서 words가 아니고 ds가 붙어있으니까 words가 될 거예요. 그래서 words 가지 말고 우리는 words로 갑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words인데요. 여러분들이 요거랑 또 구분을 하셔야 되죠. 세상은 어떻게 돼요? 세상은 worlds. 단어는 worries. 세상은 worlds. 단어는 worries. 세상은 worlds. 그래서 wor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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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words. words. 요거 생각보다 구분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요거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I can't listen to anything에서 anything이니까 어떤 것더라도 못 들겠어 라는 얘기니까 any에다가 요렇게 모자라나 씌워줘 버리세요. So, I can't listen to anything with에서 with가 아니고 with에서 with words. when I study에서 내가 공부할 때 내 when I study도 괜찮겠지만 대체적으로 when I, when I, when I 하면서 나이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can I 하고 나서 뭐 go. 내가 가도 돼? 라고 하면 can I가 어떻게 될까요? can I, can I, can I, can I, can I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고 can I study, can I study, can I study, can I, can I가 아니고 can I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I can't listen to anything with words when I study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 공부할 때 단어 있는 거, 가사 있는 거는 못 듣겠더라.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can't listen to anything with words when I study.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다 읽어볼게요. like to가 아니고 like to죠? 자, yes, I like to로 갈게요. 갑시다. 시작! yes, I like to listen to classical music. I can't listen to anything with words when I study가 되는 거. 잘하셨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I heard, 나 들었다 라는 얘기인데 대체적으로 I heard다 하면 제가 that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왜요? that 이하를 들었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I heard, that 이 아니고요. dt가 붙어있으면 d 사운드가 많이 죽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I heard, that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그래서 I heard that, I heard that, I heard that 이걸로 많이 연습을 하세요. 자, 요거 한번 갈게요. 시작! I heard that, 시작! I heard that, 사실 that이 생략이 돼도 괜찮아요. 그냥 I heard the Mozart 이렇게 연결해도 괜찮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모짜르트지만 모짜르트라고 가지 않고요. 모, 썰, art 이런 식으로 사운드 가요. 모, 썰, art 이런 느낌이죠. 모, 썰, art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만들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모짜르트 가지 맙시다. 그래서 I heard that, 모, 썰, art 이거 한번 갈게요. 시작! I heard that, 모, 썰, art 가요. helps you가 아니고 helps you가 돼야 돼요. helps you 아시겠죠? 그래서 모, 썰, art가 helps you. 뭐를요? to focus 하는 거를 도와줄 거야. helps you 가지 말고 helps you to focus가 되는데 포커스가 아니고요. 포에서 약간 오 사운드를 만들어주시고 커스보다는 약간 힘이 살짝 빠진 크스 사운드를 살짝 힘을 좀 빼주세요. 그래서 포커스보단 포, 크스 사운드로 힘이 좀 빠져요. 그래서 포커스, 포커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포커스보단 포, 크스 사운드로 힘을 좀 빼보세요. 그래서 포커스 다음은 대축으로 어니 많이 나오죠. 그래서 포커스 on something 하면 뭐예요? something을 집중하다라는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I heard that, 모, 썰, art helps you to focus on 하고 나서 스터딩이 되면 되겠죠. 공부하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스터딩이 되거나 아니면 스터디 자체를 공부로 쓰시려면 뭐 스터디 해도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이거 포커스 온 할 때도 포커스 온 해도 되지만 약간 이렇게 될 땐 계속 포커스 온, 포커스 온, 포커스 온 하면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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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사운드로 살짝 연결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I heard that 하고 쳐주시고 most sort helps you to focus가 되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heard that most sort helps you to focus. 한 번 더 시작! I heard that most sort helps you to focus. 자 간혹 가다가 helps you to focus, helps you to focus에서 helps you to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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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s you to focus 하면서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 굴려진 사운드를 간혹 가다가 보실 수도 있어요. 네. 이건 just in case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if it 사운드.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if it이 아니고 if it, 그 다음에 would는 would라고 안 가고 what 사운드로 가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아마도 도움을 준다면 너에게 뭐를요? to forget, 있는 것을 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if it, what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if it would, if it would, if it would 사운드 나요. 그래서 if it would, help you가 아니고 help you가 되겠죠. help you 아니면 help you가 될 거예요. 그런데요. help you to forget인데 help you to 사운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help you to, help you to, help you to 사운드 나고 forget이 아니고 뭐예요? forget이에요. 그래서 if it would help you to forget. if it would help you to forget. 자 그러니까 이거 you 사운드 살짝 주의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게 was it scientifically proven인데 자 일단 was it proven 요렇게만 갑시다. 어차피 부사니까 생각 없죠? 자 그래서 was it proven 하면 뭐예요? 증명되어진 것이냐라는 얘기니까 증명된 거야 라고 하려면 is it proven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증명되어졌다 라고 하려면 it is proven이 되는 거예요. prove 자체가 뭐예요? 증명시키다라는 얘기니까 proven이 되니까 증명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이언티에서 강택을 찍으면 scientifically 사이언티픽클리 사운드거든요. 사이언티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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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까지 안 가네요. 사이언티픽까지만 전달을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전에서는 근데 사이언티의 강세가 있죠? 그래서 사이언티픽 해서 사이언티픽 사이언티픽이에요. 사이언티픽 사이언티픽 하고 나서 티픽 하고 나서 컬리보다는 약간 힘이 살짝 을리 사운드로 살짝 힘이 빠지면 좋아요. 아시겠죠? A L L Y가 약간 조금 그래요. 그래서 사이언티픽 클리 프루븐인데 사이언티픽 클리에서 티픽 클리 할 때 T의 강세가 찍혀요. 그래서 사이언티픽 클리 하지 말고 얘는 약간 리듬이 살짝 있죠? 사이언티픽 클리 사이언티픽 클리 사이언티픽 클리 사이언티픽 클리 사이언티픽 클리 prove 아니죠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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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간만에 나왔는데 이렇게 v로 끝난 녀석들은 진동이 나지 않구요 f 사운드처럼 바람이 훅 하고 빠져요 자 five가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five에서 끝나요 love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love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v로 끝난 녀석들은 바람만 훅 하고 빼주세요 아시겠죠 so prove 하지 말고 prove prove 해서 끝나요 so proven 사운드까지 만들어지는 거 요거까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was it scientifically proven 요거 한번 갈게요 시작 was it scientifically proven 한 번 더 시작 was it scientifically proven 했더니요 yes it was scientifically proven인데요 자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졌대 라는 건데 it was scientifically 하면 어색하죠 s가 두 번 연결되니까 사운드가 연결되거나 아니면 스펠링이 연결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 사운드를 죽이고 자연스럽게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이해해주세요 그러면은 was scientific이 어떻게 될까요 was sign was sign was sig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t was 이래도 되고 약간 이 사운드가 살짝 불려지면 it was it was it was sign it was sign it was sign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 so it was scientifically 혹은 it was scientifically it was scientifically it was scientifically 이렇게 두 가지 사운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yes it was scientifically proven인데요 to 뭐 뭐 할 수 있도록 to make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근데 너를요 smarter 해서 더 스마트하게 라는 얘기인데 더 똘똘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네 make you 부단 어떻게 되겠어요 make you가 되면 좋겠죠 make you make you make you 사운드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make you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갑시다 스마트가 아니고 여기에 r 사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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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우리 r 사운드가 파이널 포지션이 있으면 그러면 r 사운드를 목구멍 쪽으로 이렇게 땡겨주는 사운드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smart 가 아니고 smart smart 하시겠죠 smart 가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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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고요 smart 사운드죠 smart 근데 smarter 에요 원래는 그냥 sm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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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인데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r 사운드가 굴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smarter 가 사운드가 sm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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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귀로 들으면서 이거를 당장 입으로 뱉어보라고 그러면 안될거에요 이 사운드는 되게 어려워요 r 사운드 다음에 이렇게 사운드가 들어가는 것들이 어렵죠 자 party 사운드 어떻게 내라 party 사운드가 될 것이다 dirty 사운드는 어떻게 될 것이다 dirty 사운드 낼 것이다 40 는 40 이런 식으로 해서 r 사운드 다음에 t 사운드가 이런 식으로 굴려질 때는 조금 어려운데 핵심은 r 사운드까지 땡겨주시고 나서 t 사운드를 굴려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smarter 사운드가 smarter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뭔가 증명됐어 라고 할 때 야 날 좀 믿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trust me 해도 괜찮고요 날 좀 믿어 그래서 내가 증명할게 라고 할 때 guarantee 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I guarantee you 아니면 I guarantee it 아니면 I guarantee that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증명할게 라고 할 땐 I guarantee you 내가 그것을 보증할게 그럼 I guarantee it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보증할게 그럼 I guarantee that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어요 내가 보증할게 라고 할 때 이거 대빵 많이 쓰여 이건 보증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동사로도 많이 쓰여 그래서 guarantee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강세가 거의 guarantee 해서 강세가 약간 두 번 찍힌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guarantee 그래서 강세가 두 번 찍힌 느낌 guarantee 이런 느낌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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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arantee가 아니죠 guarantee가 아니고 약간 얘는 좀 발음이 좀 변태 같지만 이런 느낌이죠 guarantee guarantee guarantee가 아니에요 guarantee guarantee 사운드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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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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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지 guarantee 하시면 안돼요 guarantee 가지 말고 그래서 I guarantee it, I'm a guarantee you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죠 trust me 그래서 I promise you 이런 것들 그래서 yes it was scientifically proven 인데요 to make you smarter 해서 너를 똑똑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는 거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할게요 시작 yes it was scientifically proven to make you smarter so 그래서 I brought 해서 I bring brought, brought 사운드죠 그래서 내가 가져왔다는 얘기에요 자 그래서 I brought, brought가 아니고 brought에요 요것도 많이 혼동하시죠 brought가 아니고 brought 사운드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brought, brought 사운드니까 brought, brought, brought 만들지 맙시다 brought가 아니고 brought이에요 그래서 I brought 하고 셔주시고 a Mozart CD for you 해도 괜찮구요 아니면은 내가 GHT로 끝나는 녀석들이 모음 사운드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T 사운드가 굴려질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면 GH가 발음에서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그럼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brought가 이런 느낌으로 원래는 이렇게 되죠 brought에요 그쵸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brought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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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ught어 사운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and I brought a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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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brought a jacket I brought a picnic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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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rought a picnic lunch 자 요거 내가 이때 한번에 썼었어요 그 let it go 그거 보여드리면서 night of day 하면서 제가 근데 우리 night of day가 GHT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night of day가 되면서 night of sound, night of day가 아니고 night of sound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은 요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설명드릴 때 몇 개를 더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but, but, 이거는 brought 사운드, 이건 bring, 요거는 by의 과거에요 그래서 나 뭘 샀다 라고 할 때 but, 어, but, 어 사운드가 butter, butter, butter 사운드가 날 수도 있고요 my ring spotted ding, my ring spotted ding, my ring spotted ding, my ring spotted ding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생각하다 라고 할 때 thought about 사운드에요 thought about, thought about, thought about, thought about 사운드인데 요거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thought about 같은 경우에는 thought about 사운드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love out 사운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thought about, thought about, thought about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거든요 have you thought about my offer? 자 일단 have you가 아니고 have you로 가셔야 되죠 그래서 have you thought, 참 뭐였어요? 생각해본 적 있니? 근데 뭐에 대해서? thought about my offer? 그래서 이거 offer, offer 상관 없어요 근데 우리 제안이라고 할 때 offer보다는 offer 아니면 offer 이렇게 사운드 많이 들을 거예요 Have you thought about my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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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런 식으로 ght로 끝난 녀석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모음 사운드랑 붙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요런 것들 단어를 외우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많이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이거 자연스럽게 brother 하는 게 귀찮다 보니까 그냥 br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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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들 들으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속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읽고 듣고를 많이 반복적으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so I brought a Mozart city for you 너를 위해서 내가 뭐야 요걸 가져왔지 요거 대신에 그냥 내가 개똥사인 got일 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so I got a Mozart city for you에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got 어가 될 때는 got a got a got a 사운드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한번 yes it was 부터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yes it was scientifically proven to make you smarter so I brought a Mozart city for you까지 될 거예요 자 고생 많으셨어요 자 요거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listen to music when you study, Taylor? yes I like to listen to classical music I can't listen to anything with words when I study I heard that Mozart helps you to focus was it scientifically proven yes it was scientifically proven to make you smarter so I brought a Mozart city for you까지 될 거예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see you guys on 우리 Tuesday 클래스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so I'm not a guy w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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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a guy